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입학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. 경북대학교가 가군 539명, 나군 482명 등 모두 1,021명을 모집하는 것을 비롯해 대구 경북대학들도 나흘 동안 일제히 학생들을 모집합니다. 정시 지원은 4년제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가, 나, 다, 군별 1개씩 최대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전문대학 정시모집 입학원서 접수도 오늘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학과 달리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